반갑습니다. 고고벌 여러분 오늘은 홈플러스 컵케이크랑 슈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후추 고기 간닭 간닭 후추 고기 엥 홈플러스 지 faj이 면과 숙소가 너무 찰나가 없어서 아삭아삭해요 앞은 더 맛있는 bar 요리는 면ертв 요리가 잘 익었거든요 다음밥이 너무 bell 양념이 안걸들고 청양고추 비쥬얼 육즙이 너무 뜨거워요 육즙이 매콤하고 육즙이 그냥 쥬고 싶어요 육즙이 정말 맛있네요 잘 어울린거지 그래서 잘 어울린거지 비유가 잘 어울린거지 매콤해요 우유 젤리 엄청 쫄깃한거에요 그래서 라면을 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라면을 먹기엔 라면을 먹기 더 맛있게 먹기엔 더 맛있고 라면을 먹기엔 매력적이네요 겉에 쌀떡, 몸에 쌀떡, dolor, 뼈에 싶어서 고소함이 너무 좋아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던 거 같아요 참기름 색이 좋은 거 같아요 오늘의 맛은 진짜 맛있네요 아쉬운 맛 마지막은 제가 칼이도 먹는거 같아요 제가 직접 마시멜로도 먹어도 보여요 제가 칼이도 잘 먹기 때문에 그래야 아쉼게도 엄청 많이 먹어요 조금은 치즈가 많이 먹어요 이게 없는 레위치인데 아쉼게도 늘어나네요 아쉼게도 맛있게 먹으면 제거는 우드가 넣었어요 오이 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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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아멘 치즈베리맛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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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한글검수